그게 거기 숨어있더라구요 아버지 관리하시는구나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? 네네 ㅅㅂ ㅅㅂ 왜 안마실?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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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냥 저는 어떻게 됐어요? 섰다가 갑자기 숨어있어요 아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나이차이가 좀 낫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못 속에서 그런가? 그게 자기 조절이 마음대로 안되더라구요 조금 기분이 안좋긴 한데 남자 쪽에서 더 속상해서 사실 저는 취해할 때 그런거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취했을때? 아 취했을때? 술에 안마실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뭔가 되게 긴장하고 있거나 술 먹거나 이런거여서 아무래도 흡연도 하는 담배부터 끊는게 되게 좋은거 같아요 근데 혈류가 거기까지 안간대요 그러니까 안서는거지 확실한건 운동 운동만이야 무조건 그니까 운동을 한 30대가 훨씬 나아요 운동 안한 20대보다 응 남자는 아니 매력에서? 모든 면에서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거 같은데요?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네네 ㅅㅂ ㅅㅂ 반대로 내가 그 상대방이라면 ㅅㅂ 좋죠 혜선 씨도 좋지 방법이 있어요? 방법이 있어요? 있어요? 있죠 아 그래요? 네 입으로 아니 입으로 해도 안서는게 있어요 아 진짜요? 내가 잘못하는건가? 나 되게 자부심있었는데 나 좀 약한건가? 동매하네 우리가 지금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땡큐 아닌가요? 아, 여러 번 얘기했어요. 일단 여기 보면 성기동맥 현류 충전기. 제가 이거부터 좀 충격만 갖고 왔는데. 예전에는 제가 한 번 광고 때문에 이거 한 번 접해본 적이 있어요. 멜로카 진짜 장난 아니라고. 어, 궁금해. 들어보기만 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그거 맞나요? 이거 딱 거기네. 아, 거기 깨는 거네. 어, 여기 깨는 거. 아... 누군, 눈 좀 안ду고 거oks.. 괜찮아요? 천천히. 일단 이름부터. 빨고 있어! 여기 보니까 여기 묶음 있어요. 시디가 시버가 있는데, 우리가 이게 목표. 이거 사용해서 여기까지 가면 정말 너무 예뻐요. 그럼 댓글을 달아주 Infrast- 진짜 나는 꼬무룩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면은 나는 안 외워주십사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민이 돼도 이렇게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너무 워낙 많아지고 또 이렇게 의료 제품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건 살짝 말 못할 고민이어서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게 셀프로 케어할 수 있으면 확실히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TMI인데 내가 아빠 차를 생각보다 끌었어요 근데 운전석에 뭐가 있더라고 문자 그리로 봤더니 그... 차였죠? 그게 뭐였지? 달리 보전 치료를 했는데 그게 거기 숨어있더라고요 아버지 관리하시는구나 근데 관리하는 게 아름다워 근데 저 너무 속상...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얼마나 많이 못 살고 있어서 그걸 운전석에다가 차에다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도 난 남자 옷을 못하나? 남자 아닌가? 안 그래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요즘 우리 아빠 무심하고 우리 아빠 들어가면서 모르더라고요 응 아... 8cm 딱딱해요? 고객 숨길 일이 없어 아 그러면 저는 8cm 5년에 한 번 숨은 거 기다리는 것보다 한 번 숨은 거 없지 그러니까? 그냥 8cm 나는 호자 그거 이거 써도 돼요? 하하하하 왜 15까지 늘릴 수 있는지 8cm 나는 고개 안 기겠네 어... 나는... 5년 된다고 하자 5년 해봐요 하하하하 코코메티 쓰는 남자 어떨 것 같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지마!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치? 아니 쐬는 노력은 너무너무 아름다워나 내 앞에서 장면을... 내 앞에서는... 하하하하 어... 자기 관리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죠 하하하하 내 앞에서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아버지 운전석에 내가 탔는데 여기서 나온 거 하하하하 그래서 아빠가 10분 정도 늦게 들어왔구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먹는 약이 더 걱정되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? 그냥... 엄마 아빠도... 아빠도 사람이구나 하고 말 것 같아요 좀 신세계에요 저는 이거를 약간 손으로 댔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압력이나 이런 게 많이 상처다 이러면은 저는 이런 거 써서라고 좀 부흥이 되면은 무조건 일단 파워드 결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뱃음 뱃음 이 장면은